안녕하세요. 저는 10교구 처인 1려 다락방의 이혜진 순장입니다. 저희 다락방은 권사님 한 분, 두 분의 집사님, 그리고 2021년 등록한 자매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다락방이 귀하고 특별하지만 저희에겐 특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인 처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모임 때마다 차로 3, 40분을 쉬지 않고 달려야 모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일만성도 파송운동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락방이 세워지지 못해 작년 한 해를 힘들게 버텨내신 분들이 모였다는 점입니다. 그 시기를 암흑기, 고립, 외로움, 단절, 짜증, 분노, 철저한 홀로서기였다고 표현하셨어요. 특히 초신자 자매님의 지난 1년은 파송에 동참하지 못한 죄책감에 눌려 예배와 점점 멀어지고 공허함과 일과 육아에 지쳐 감정이 요동치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락방에 대한 사모함과 절실함이 저나 신방만으로도 절절하게 느껴졌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런 다락방을 꿈꾸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모임, 잘 견뎌주고 기다려준 순환들을 위로하고자 맛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자기소개와 더불어 미리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 첫 만남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쉽게 꺼낼 수 없는 깊은 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용기에 놀랐습니다. 어색함 없이 모두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공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 2년을 줌으로만 사역해왔고 대면 다락방 인도는 처음인 초짜 순장이었습니다. 여전히 공과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기에 정말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된 순환들의 고백이 저의 걱정을 단번에 없애주었어요. 잠이 부족해서 걱정이지만 새벽 일찍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다는 권사님.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경험하며 제자의 길을 가는 집사님. 말씀 묵상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며 새롭게 경험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집사님. 설교 시간 초신자도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에 16개월 아이와 함께 드리던 영화부 예배 안내 봉사를 시작하신 세례도 못 받은 초신자 자매님. 삶 나눔부터 자연스럽게 공과로 흘러가며 우리의 말씀 나눔은 더욱 풍성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었던 집.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을 보며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깊은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겪은 시련을 통해 같은 아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고백은 결핍을 꿈의 재료로 승화시킨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대부분 말씀 묵상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반면 묵상과 기도가 어려워 고민하신 초신자의 나눔에 언제나 모범을 보여주시는 권사님과 우리 모두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어 자신만의 표현으로 한 구절 묵상에 매달리는 애쓰음이 매일 단톡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 한 달에 한 번 가정을 오픈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흔쾌히 허락해주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떡을 떼며 나누는 기쁨이 이런 것임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내 삶에 적용하며 나의 기준을 바꿔가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고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다락방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은혜를 경험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존재 자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장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병이어를 내어드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을 기꺼이 받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